어 나 핸드폰이 안보여 아 아니면 010-369-3-298 전화해보래네 누나 누나한테 전화해봐 혹시 나 핸드폰있냐고 물어봐 아 이게 핸드폰 나는 중인데 어 아 아 몰라 아 너네 돈이 아무것도 없어? 어? 아 그러면 심원역 5번 출구에서 기다려 어 어 어 이거 카메라 어떻게 켜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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